나 쉬운 여자 아니야 처음 널 본 순간부턴 눈을 떼려야 뗄 수가 없구나 나밖에 욕성 어지럽구만 니가 그렇게 여자애들 잘 것인다며? 아 지가 뭐 아버지 같은 줄 알아요 뭐 또 힘쓸리 있으면 불러요 그중은 남자도 없는데요 언니 안녕하세요 왜 나도 안 꼬시는게? 너는 황식이 거잖아 내 말이 말 걷지가 않냐? 유심해 서울에서 전학생이 왔는데 정민이 유진 장미 뺨친다니께 나 보고싶었나? 나 보고싶었나? 나 빨았어 지금 나랑 전쟁하자는게? 어부컬스야 하하 굿 나 야 나 나 나 나 나 그만들려 뭐 쟤 쟤 쟤 야 쟤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